빗물바지 관리와 관련한 대안을 지금부터 조금 더 살펴볼까요? 먼저 서울시는 빗물바지 전담 관리자를 지난해 70명에서 올해 100명까지 늘렸습니다. 이들은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배치돼서 안에 쌓인 퇴적물을 치우는 등 빗물바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 또 하수기동반과 공공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순찰반도 운영되고 있는데요. 또 이와 별개로 25개 자치구들은 빗물바지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. 이 관리자는 빗물바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배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신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